안녕하세요 현아 다육입니다 아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인데 오늘은 날씨가 맑음일 것 같아요 해가 떴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집 옥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집 옥상이요 제가 어젯밤에 저희 우연찮게 다육이 진열대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너무 많아서 제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육이 진열대가 제가 그동안에 저 사과박스 이용을 했었구요 그리고 스티로폼을 밑에다 대고 어 저기 나무상자를 그 뒤에 사과상자 뒤에 있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다육이 진열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여기 생겼답니다 이게 침대 받침대 인데요 침대 받침대 2개를 2층으로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하나는 그전에 이거는 있었어요 저쪽에 있었구요 요 두개가 생겨서 어 여기에 지금 깔망을 깔고 여기 지금 깔망이죠 깔망을 깔고 어 이렇게 해서 두개 쌓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정리 중에 있습니다 어 정리를 하구요 어 다시 어 새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슬이 잠깐 내렸나봐요 새벽에 와 아이들 색깔 색감 음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만 봐도 너무 이쁘죠 예술이네요 어 다시 다 정리하고 다시 나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가 끝났습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 6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8시인데요 2시간 동안 꽃밥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 만족은 스럽습니다 만족스럽구요 아 정말 많습니다 어 다육맘 생활도 건강해야지 유지를 할 수 있지 어 몸이 허락이 안되면 가능하지 않을지 싶습니다 누구처럼 아닐지 싶습니다 따라해봤어요 어 지금 제가 어 이 다육이 진열 진열하는 어 다육 어 첫번째 진열대 정말 농장보다 더 많은거 아닌가요 제가 여기 보시면 첫번째 진열대 입니다 이 진열대는 저 가져온지 얼마 안되 어 진열대라서 이 진열대는 그냥 사용을 하구요 요 아래에 이제 아가들 여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어 입꼬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래는 이 아래는 햇볕이 오전에 들고 우에는 나갑니다 그 1 진열대라고 이름을 붙여 봤어요 1 진열대구요 어 여기는 2 진열대 입니다 2 진열대 2 진열대구요 요기 마지막 4 진열대 까지 있습니다 4 진열대 아 많죠 언제 이렇게 모았는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 무시합니다 요렇게 전체적으로 샷을 보여 드리면 어 하나로 안잡혀요 1 진열대 2 진열대 저쪽으로 3 진열대 4 진열대 요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빨래까지 널어 가지고 어 저희 옥상 오늘 어 때 좋아서요 빨래를 널었어요 어 천이 살펴볼까요 1 진열대 4 진열대입니다 어 4 진열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이쪽에 어 이쪽 4 진열대에는요 제가 어 좀 키가 큰 아이들 어 중간 아이들 중간 쯤 아이들을 이 앞쪽에 다 배치를 했구요 이렇게 보시면 어 빗물을 어 흡수를 많이 해서 아이들 얼굴이 어 통통합니다 통통 탱탱합니다 아 이렇게 4 진열대 어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훑어 볼게요 음 이렇게 아이들 빗물 보양을 먹고 아주 윤기가 자르르 흘릅니다 얼굴에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만져보면 탄탄합니다 빗물 흡수를 음 아주 잘 잘 한 것 같아요 아 나 말이 버벅 버벅거려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4 진열대는 요런 아이들로 이렇게 사각합은 이렇게 쫙 붙여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을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진열을 할까 고민을 했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가 저번에 제가 헤르메스 라고 했는데요 사라 헤매 입니다 사라 히메 사라 히메 구야 이렇게 또 보시면 이 아이는 아리엘 철한데 이 아이는 화상을 입었죠 어 화상을 입은 아이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보카도 크림도 있구요 어 쭉 해서 사각화분에 창 아이들 어 이쪽으로는 이렇게 진열을 해 놨구요 그리고 3 진열대 입니다 3 진열대 어 이 아이들은 이제 뒤쪽에는 좀 낮아요 이 진열대는 어 이 지금 매트리스 받침대 아시죠 여러분들 아실 거에요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어 이쪽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괜찮더라구요 요새 어 비와도 녹슬지 않구요 플라스틱 이라서 좀 오래 사용을 하면 좀 삭을 수가 있지만 어 그래도 한 이삼 년은 거뜬하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일단 돈을 안 드리고 하는 방법 중에 선택한게 이 방법이구요 어 조금 있으면 이제 차강을 해줘야 될 텐데 어 그 방법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제가 집에서 어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 마음에 드시는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 그냥 허접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옥상에 비둘기가 엄청 모여듭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장난감 총으로 열심히 쫓고 있는데요 비둘기 쫓는 방법 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오지 않을까요 저희 지금 고추를 심어 놨는데 그 흙에 아이들 먹을 게 있나봐요 비둘기들이 그래서 자꾸 오는 오니까 너무 옥상이 지저분합니다 아이들이 다 난정판을 쳐놓네요 아이고 다육이는 그나마 안 건드려서 다행이네요 어 이쪽에는 키 큰 아이들을 좀 낮아서요 어 키 큰 아이들을 저렇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어 이렇게 해놓고 앙판금 하고 이제 이번에 빗물을 다 맞췄습니다 분갈이 한 아이들 비 다 맞췄구요 그리고 이쪽은 담벼락이 좀 이렇게 키가 좀 낮잖아요 그래서 오후 되면 좀 약간의 그늘이 생겨요 그래서 좀 더위에 약한 아이들도 이쪽에 배치를 할 거구요 이렇게 지금 상태가 봐가면서 아이들 이동도 할 거에요 그래서 지금 제3 진열대 제3 진열대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구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오시면 아 이렇게 제2 진열대 입니다 이 진열대는 어 이렇게 그전에 제가 키 큰 아이들 나올 등치 큰 애들을 저쪽 담벼락에 위에 올려놨구요 무게가 있어서 좀 괜찮아요 위험 부담 위험한 어 그런거는 없구요 어 이렇게 창 아이들 이쪽은 창 아이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봤습니다 이 진열대구요 아 예쁘죠 창 아이들 지금 물도 마죽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창 아들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이 아들 예쁘죠 이 아들 에보 이 아이가 에본 이라고 했는데 핑크빛으로 이렇게 색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어떤 에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구매했을 때 sp 라고만 해주셔가지고 요렇게 이 두아이는 또 화상을 입었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계속 새 입장이 나오니까 그냥 이대로 어 어 어 두고 볼 예정이구요 이렇게 창 아이들 어 이렇게 에본이 레드 에본이 약간 색감이 빠졌네요 어 이렇게 아 이쪽 창 아이들 쪽으로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쭉 와서 1 진열대 입니다 1 진열대 구요 이 아이들은 어 이쪽에 큰 아이는 이제 따로 이렇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아이 이렇게 해놨구요 어 작은 아이의 콩분보다 조금 큰 아이들 어 작은 아이들이 묵돼 있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진열을 이쪽에는 해놨습니다 이때 다이가 어 진열대 가요 이렇게 얇아서 철제 인데 어 약간 무게를 좀 줄여 보려고 죽이는 좀 작은 아이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우리 쪽에 한쪽에는 이제 어 그 햇볕 적응을 시킨 아이들 어 오전에만 햇볕이 들고 오후에는 안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구요 아 이쪽에는 콩분 아이들도 같이 모잘라요 저렇게 4 진열대 까지 있는데도 아이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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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정리를 하다 보면 또 느낍니다 새삼 많은거 알면서도 아 진짜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 그냥 이대로 잘 커주면 저는 뭐 많던 적던 간에 어 유지만 해주고 아이들 보면서 힐링하는 게 제 목표기 때문에요 어 여러분들도 어 제 아이들 다육이 들 어떻게 커가는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어 다음번에는 이제 오늘은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이제 차례차례 1부터 4 진열대 까지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또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키웠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현안내 다육 옥상에서 어 아이들 새로 배치한 아이들 어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행복하게 보내시고 한주도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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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